성 베네딕도 아파스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대철중학교 교목 이상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렐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울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 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목격한 군중들이 처음 보는 일이라며 놀라워하자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기득권자들인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이 비난은 예수님을 향한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고는 나는 완전해야 한다는 생각과 나는 중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라 합니다 바리사이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폄하하게 된 것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는 중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들의 명예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빼앗겨 존경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아마도 예수님의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하게 하는 내적 작용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복음을 보면서 묵상해야 할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부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주위의 선한 일들을 부정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고 일하라는 가르침으로 유명한 베네딕도 성인 기념일입니다 스콜라스티카 성녀의 친오빠이기도 했던 베네딕도 성인은 수도원의 공동생활에 관한 규정을 설립하신 성인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노력했고 거룩한 수도 생활을 위해 온 삶을 봉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베네딕도 성인께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님 품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을 잃게 될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참 많은 걱정들이 쌓여가죠 하지만 성인들은 늙은 후의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노동은 못할지도 모르지만 영적인 노동은 여전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일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일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할 일꾼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버림받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 하느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저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십니까 왜 하느님께서는 저렇게 버려진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한참을 원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를 위해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주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청해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기대전교구 대철중학교 교목 이상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상수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